하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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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눈물 날려고 그래? 왜 그래? 나쁜 생각 아니야. 좋은 생각이야. 끓는다. 뒤쪽으로만 끓는다. 옛날 그 비주얼이다. 맛있어? 네 입맛이 맛있어. 맛이 났어? 나왔어? 네가 맛 좀 봐. 엄마 그 맛이 아니야? 해야지. 네 입맛이 맛있는데 칼칼한 맛은 맞아? 그 맛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힘들 때만 나를 찾아도 아 아 너는 나의 아픔 바라지 않지 너의 반의 반만이라도 난 너의 사랑을 담고 싶어 얼마 만에 엄마가 해주는 밥이냐 그러니까 맛있게 먹어라 다 먹겠습니다 이거 먹었어요 아이 됐어 이거 먹어 누룽갱이 밥이 더 맛있어 엄마 왜 눈물 나려고 그래 아 기분 좋게 먹어 오래간만에 해준 밥이니까 밥 잘 됐어? 왜 그래 이 맛을 딱 느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 나쁜 생각 아니야 좋은 생각이야 아 아무것도 어디 짓 아무것도